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클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은퇴후라는 단어를 보신 후에 이것은 혹시 나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가 아닐까 또 내가 속해있는 나이대의 얘기가 아닐까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함께 하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번에 영상들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많은 공유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은퇴 후에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생활비들이 이렇게 될 텐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막연하게 느꼈었던 단어인 줄 알았던 은퇴, 노후, 시니어,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체감을 하면서 앞으로의 생활과 시간이 두렵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인드는 아직도 20대, 30대,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보기에는 50대, 60대, 70대로 보고 대우를 하고 나한테 제시를 하는 언어들을 보면서 아 내가 나이를 어느 순간은 먹었구나 라고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경제적 그래프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은퇴 후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할까요? 앞으로 이 세기 그러니까 2022년인 현재의 세기 말이 되면 평균 나이가 130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만 가는 노인의 연령층 고령화 시대에 내가 과연 돈이 얼마 정도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까요? 물론 그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치들이 정말 틀리다. 나는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 전혀 다른 결과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내가 처해 있는 생각에 따라서 씀씀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1인 가구서부터 부부까지 얼마가 있어야지만 하고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더 나아가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 여유로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나의 생활비는 얼마나 일까라고 한번 그 관점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은퇴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도 한번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해보시고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적정 수준의 경제적 상황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노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 나의 노후 준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노후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 되겠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은퇴 후에 적정 생활비는 평균 기준액으로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현재 기준입니다. 165만원, 부부 기준인 경우에는 268만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안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노후 생활 내내 건강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현실적인 평균 기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퇴 생활의 복병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병은 바로 의료비 문제일 겁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48만 7천원이고 본인 부담액은 104만 6천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유병기간이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죠. 남자는 9년, 여자는 12년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니 유병기간이 길수록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활비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 되겠죠. 평균 생활비로 계산을 해보면 은퇴 후에 부부 기준으로서 20년을 가정한다고 하면 6억 4천 3백만 원 30년을 가정한다고 하면 9억 6천 5백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막상 액수를 계산해 보니 아주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서 발표를 해드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순전히 이론적으로 액수를 계산해서 곱하기를 하는 계산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입자가 월평균 수령액이 93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생각에 대한 답변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료비 명목으로 비상금을 더 저축해 놓아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늘어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비리하지만 않은 것이 또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는 너무 높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너무 낮으면 은퇴 후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퇴 전에 생활비에 있어서 70%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된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소의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식비가 46.6% 거의 50% 반에 가까운 거죠. 주거관리비가 24.5% 이것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일 겁니다. 보건의료비가 10.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퇴 전이나 후나 먹고사는 의식주의 많은 부분이 지출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 여가 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가 생활비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되는데요. 간단한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마실을 나가서 가까운 지인들과 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또 내가 부부인 경우에 또 친구들과의 단풍놀이라도 한 번 간다거나 내가 솔솔 근처에서 간단히 조깅을 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이런 비용도 모두 여가 생활비에 들어가겠죠. 자신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이 지출 항목이니만큼 본인이 은퇴 후에 희망하는 여가 생활도 내 노후 생활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다면 여가 활동은 은퇴 후에 내 삶의 질적인 수준의 부분인 만큼 무조건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퇴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으실까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내 개인적 입장과 환경을 토대로 메모를 해보시면서 검토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라 결과를 보니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54.8%가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44.3%로서 세계 수준이라고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또 가족을 위해서 1차 순위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죄 짓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통계의 범주 안에 뇌가 든다고 생각을 하니 나이 먹어 하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진상이라는 소리를 든 나이가 되면서 씁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노인의 빈곤율이 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자식 뒷바라지에 공들이고 있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막상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40대 중반 50대 60대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살다가 보니 정말 결정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내 경제적인 문제 막상 나를 위한 은퇴 시점의 문제 내 인생의 인생 2막을 정말 현실적으로 준비해보지 못한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늦었다 할 때 생각할 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 모두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면 그게 지금의 최선이 아닐까요? 노후 준비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원칙은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처한 환경, 생각, 건강, 살아온 모습, 주변 환경, 입장 등 같은 사람은 없는 것이 우리가 지문검사하고 송금처럼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인생에서는 항상 변수가 도사리고 있으니 계획을 하신 대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은퇴 후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예상하고 준비를 한다면 남들과 같이 계획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덧 은퇴를 막고 준비하는 어르신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행복한 은퇴 후의 기간을 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은퇴 준비를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은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이외에 의식주 이외에 나의 관계성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친구를 가지고 마지막을 여생을 보내느냐 나의 반려자, 동반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느냐 나의 자식농사는 어느 정도의 현재 위치까지 있느냐 이 부분도 은퇴의 나의 삶의 제 인생 임학의 범주안에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삼고 있는 은퇴 후의 일들이 여러분 생각에 마무리가 잘 되시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오늘 영상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 있으셔야지만 그의 계획도 삼으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복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정보와 상식과 시사와 아이디어가 함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